너 진짜 그만둘 거야? 너 어디서 뭐 먹고 살 건데? 아주 누가 보면은 지 아버지 건물주라도 되는 줄 알겠는데 어? 어떻게 알았지? 어? 우리 아버지 건물주예요 이 건물 뭔 일 있어? 내기할래? 내기해서 이긴 사람이 달라는 거 주기 뭐가 갖고 싶은데? 형 차 아니면 다른 거 가자 가자 말해 뭐 갖고 싶은데 나중에 나중에 갖고 싶은 거 생기면 그때 말할게 왜? 지금은 갖고 싶은 거 나한테 없어? 너 내 차 달라고 했지? 가져 내 차 그렇게 선심 쓰듯이 준다고 하지마 이겨서 받을 거니까